37페이지 1-2 맞춰보세요 단어 정답 1. 중원 중국어 2.开始 시작하다 3. 할 수 있다 4. 징야 놀리다 5. 정방 잘하다 6. 아빠 아빠 7. 마마 엄마 8. 구장 박수 문장 정답 1. 진원 니 라이짜 나아리? 어디에서 왔어요? 2. 워 라이짜 중국 상하이 나는 중국 상하이에서 왔어요 3. 징두지져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. 아래, 고장 박수 3. 축하